오늘 이 시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토록 잡고 싶었던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 그분 김홍식 형아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대선 상황, 미국 대선 상황 잠깐 짚어드리고 홍식이 형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상황 잠시 전해드리죠 일단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 두 언론사가 제가 지금 현재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두 개를 다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이제 거의 두 개가 비슷해졌군요 270석의 선거인단을 얻으면 승리하게 되는 미국 대선 현재 조 바이든 238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213개 확정적으로 갖고 갔습니다 반면에 지금도 결정 안 나고 있는 지역 여기는 네바다 그리고 알라스카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또 버지니아가 나왔고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이 정도만 아직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미대선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루 종일 즐거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미대선 상황 이 정도만 일단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좀 몇 개 말씀을 하시던데 아직 결정나지 않은 지역들 예를 들면 네바다라든지 위스콘신은 지금 조 바이든이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앞서게 되면 16개의 선거인단을 가져가게 되면 254개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조지아를 가져가게 되면 혹은 미시건을 가져가게 되면 270이 됩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지금 알라스카 그리고 말씀드린 조지아 또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약간 혹은 조금 많이 앞서고는 있는데 여기를 현재 진행 상황 그대로 다 가져가게 되면 승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 두 개 이상 빼앗기게 되면 바이든에게 승리를 헌납하게 됩니다 과연 이 승부 어떻게 날지 아마 오늘 밤까지 과연 결론이 날지 아니면 결국은 또 우편투표로 길게 끌고 갈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상하원이라든지 주지사 관련 선거들은 대체로 팽팽하게 지금 양쪽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도 잠시 후에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식이 형아 만나러 가야 되겠죠 5G 관련해서는 이분이 우리나라 큰 대장님이십니다 김홍식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우리 홍식이 형님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느낌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에 저희 주식이 다행히도 제가 어제 오늘 많이 올라서 좀 다행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 4분기 전반적인 실적 우려가 저도 리포트를 썼지만 약간 생기면서 어쨌든 5G 관련된 기대감이 미국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됐다가 사실은 코스닥 시장 하락과 최근에 여러 가지 유시도 좀 많았지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 이하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생기면서 사실 주가가 최근에 이제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한 두 달 가까이 좀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뭐 선발 주자는 대략 한 30% 정도 빠졌지만 사실 후발 주자들은 거의 반토막 난 종목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나오면서 걱정을 좀 했는데 사실은 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저희 이제 시작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약간 욕먹는 자리를 생각하고 나왔는데 뭐 다행히도 뭐 이번 주에 또 주가가 좀 약간 세게 반등을 또 해줘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못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네 김웅 상무님 제가 상무님의 그 뭐 여러 분석을 제가 이제 보고 이건 뭐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약간 시계를 시계를 조금 너무 짧게 보니까 더 이런 원망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은 저도 뭐 인정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한 달 사이에 우리 상무님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원망의 목소리까지 외면하지는 않으실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5G 장비주가 어떻게 보면 약간 수주 산업에다가 네 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많이 달고 있는 산업이라서 네 뭐 제 뭐 어떻게 보면 하소연 같지만 네 사실 단기적인 주가를 맞춘다는 게 참 약간 신의 영역이에요 아이가 어렵죠 네 그래서 저희도 보통 말씀드린 게 근데 제가 또 반대로 좀 어떤 어떻게 좀 미리 좀 너무 앞서서 얘기를 한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왜 그런 쪽에 추천을 드리냐면 네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종목들은 미리 가서 줄 서서 있지 않으면 사실 수인위기가 역으로 반대로 어려운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당장 이제 어제 오늘 주가가 저희 5G 장비들 중에서 이틀 동안 아마 십몇 프로 올라간 종목이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럼 그랬을 때 내일 만약에 또한 몇 프로 올라서 한 20% 이상 올라가게 되면 네 사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손이 안 나간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실 빠질 때마다 분할매에서 차라리 홀드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 아 원래 이제 빠질 때마다 분할매에서 하면 평당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타기는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금기시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시점적으로 보면 다음 사이클이 있다 가정하면 사실 얼마까지 빠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미리 어느 정도 분할매에서 해서 다음 랠리를 기대하는 전략이 실제로 수익 내기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최근에 주가 빠질 때 저도 계속 빠질 때마다 분할매에서 분할매에서 외쳤던 게 결국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계속 시장에 대한 11월 달에 저점 찍고 반등한다는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상보다 좀 반등이 좀 빨리 나왔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늦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거를 저희가 열흘 한 달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적정선에서 사라고 말씀드리고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사실 역으로 보면 첨다 첨다 마지막으로 매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 상무님의 논리가 그때 들을 당시에 빈틈이 없었어요 왜냐? 아니 5G를 지금 안 갈 수 있냐? 안 갈 수 없죠 전 세계가 가야 되는데 미국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죠 일본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죠 중국도 뭐 어마어마하게 깔아야 되죠 틀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다만 내가 사는 시점이 비싼가 아니면 덜 비싼가 이거 생각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어마어마하게 커질 시장이니 조금 내가 덜 먹을 수는 있으나 들어가는 게 맞다 나는 전 너무 매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조금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이지만 이 이후에는 역시 또 우리 그 논리가 전혀 틀려진 부분은 없는 거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논리가 맞다고 봐요 다만 저희가 시점적인 측면에서 특히 제가 4분기에 많이 포커싱에 맞춰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사실 한두 달 정도 약간 딜레이 됐다라는 건 냉정히 따지면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 시점에 대한 예측?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건설업이랑 생각해도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5G 관련된 제가 이제 각 가구의 통신사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트래픽이나 여러 가지 규제 환경들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예측해서 그 시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사실 이제 그 시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맞으면 상당히 좋은데 사실 이제 그거를 냉정히 따지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좀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한두 달 틀리면 잘 맞췄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한두 달 틀리면 잘 맞췄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7월 정도부터 갈 걸로 봤는데 9월 달부터 해도 실적이나 주가가 나오면 그런 데는 맞춘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해 저희가 기대감으로 가졌던 수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풋은 매출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명쾌하진 않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발주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뉴스프레 나온 것도 꽤 있었고요 저희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사실 이제 주제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그래서 제가 5G 정책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5G 관련된 큰 장이 오는 건 제가 단언컨대 분명하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저번에 이제 6월 7월부터 주가가 올라서 8월까지 크게 올랐을 때 개인적으로는 살짝 톤 다운했다가 연말에 다시 올릴 걸 그냥 계속 노코멘트하고 일부 종목들은 이제 TP를 또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톤을 좀 다운해야 되나 하라고 망설였던 부분을 제대로 이제 시장의 커뮤니케이션 안 부분 자체가 약간 아쉬움이 있죠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근데 또 사실 제가 그렇게 또 명쾌하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 고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기존의 5G 장비주를 저희가 밀고 있는 여러 가지 대표 1등 종목들을 사실 혹시라도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속 홀드하시면 제가 내년도 한 만약에 봄 정도까지 3%에서 또 언제 출연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뭐 지금 몇 달 뒤에 제가 출연한다고 보고 한 봄 정도쯤 출연했을 때 아마 이 곡점을 벗기지 않을 가능성이 과연 높을까라고 보면 전 낫다고 봐요 만약에 1월까지 혹시 잘 안 가면요 그때는 출연이 아니라 출동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이번에 코스탁의 차익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되고 나면 사실 11월부터 저점을 짓고 연말 연초 5G 랠리를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올 거라고 봤는데 사실 이번 주에 그 큰 폭의 반등은 저도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뭐 항상 이 5G 장비주들이 민감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저희가 저점 고점 매측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사실은 이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누구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요 저도 뭐 뉴스를 조금 전에 봤는데 뭐 단언컨대 누가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러면 트럼프랑 바이든의 5G 관련 정책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식시장의 반응과 저한테 많은 문의하신 분들을 고객분들이나 여러 가지 투자가지 분들하고 코믹회전 해보면 5G는 트럼프가 될 때 유리하다 그다음에 바이든은 아무래도 신재성 쪽이 유리하지 않나라고 견해를 피시거나 물어보신 기자분들이 오늘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자료를 썼는데 제 자료를 뭐 공폐된 자료니까 말씀드리면 오늘 쓰셨어요? 네 그래서 이미 다 저희가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따끈따끈합니까? 네 그래서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별반 다르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트럼프 정책을 저희가 트럼프가 4년 전에 대선에서 승리를 약간 서프라이즈하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되면 4차 산업 전쟁을 할 건데 5G를 밀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잘 아시는 망중립성 관련된 변화의 가능성을 언급했었고요 세 번째는 그 연결해서 4차 산업 경쟁이 심해지면서 지금은 GTE가 초청기 얘기가 되지만 결국은 무역 변쟁이 핵심이 아니라 ITY 경쟁 그래서 GTE가 처음에는 타겟팅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위를 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전에 그 말씀 하셨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 얘기를 꺼낸 지가 벌써 한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안에서도 관련된 연관부서들 세미나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처음에 왜 하위를 주목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그때는 하위 전혀 건들 때 아니고 그때는 GTE가 초창기에 아주 초창기에 거론을 하는 등 많은 등 그런데 그때는 환율 이슈가 좀 더 컸었을 때예요 그 말씀하신 GTE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ZTE라고 하는 이게 주로 통신 장비와 휴대폰을 만든 업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쪽을 처음에는 미국에서 많이 건들었다가 사실은 항복 선언을 하고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하위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이슈를 건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지금 트럼프가 계속 집권한다면 이 정책 자체는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통해서 바이든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과연 바이든이 되면 5G 장비주의가 과연 악재일 수 있나라고 얘기한 부분을 좀 더 인뎁스하게 코멘트를 했는데 그 정책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5G 투자에서는 두 양 후보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5G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시장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은 하위에 관련된 제재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망정이성 정책 변화 그다음에 연관돼서 그래도 아무래도 트럼프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였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위에 대한 제재는 아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위에 대한 전체금 부품에 대한 현재 제고분이죠 하위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부품 제고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에 얘기했을 때 하위에 관련된 제거 부품 분이 대략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가 3프로서도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벌써 경과 시간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보면 내년도 상반기를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누가요? 그러니까 하위가 그러니까 부품이 쇼티지가 나서 더 이상 제품 못 만든다는 얘기죠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은 미국 부품 핵심 부품사들이 하위에 부품을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그게 상당히 한국에서 되게 이슈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바이든이 내년 초에 취임을 했을 때 그럼 상식적으로 몇 달 있으면 하위는 자동으로 기법 항복선언을 하게 돼 있어요 바이든이? 아니 트럼프가? 아니요 하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취임했을 땐 아니요 트럼프가 재취임이 아니라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돼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정권을 이양하는 시점이 내년 초잖아요 지금 대선은 치루지만 인수위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인수위를 거쳐서 정식 취임은 내년 초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 한 2, 3개월만 버티면 뭐 특별히 바이든이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이도 하위는 여기서 기다리다 지쳐서 항복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희 견해는 그러면 누가 되든 안 된다는 거네요 하위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위는 트럼프는 더 강화할 거고 바이든 입장에서도 4차 산업 경쟁이 사실 중요한 이슈거든요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향후 20년 동안에 미국의 먹거리를 결정하는 게임인데 쉽게 내줄 리가 없어요 그러면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IT 패권 경쟁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1년 넘게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쉽게 물러날까 오히려 반간하는 태도로 가고 결국 몇 달 있으면 하위는 기권선언을 할 게 뻔한데 굳이 여기서 모든 패를 엎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위의 제재는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라고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5G를 포함한 망중립성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면 망중립성은 냉정히 따지면 어떤 식으로 미국에서 결정이 되냐면 통신사의 역무 규정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얘네가 기관통신사업자인지 부가통신사업자인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거를 미국에서 FCC라는 데에서 결정을 하죠 관련된 위원장 포함한 상임위원이 총 5분인데 그게 재미있는 게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그다음에 위원장 1명으로 구성이 돼요 그런데 위원장은 당연히 집권당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FC의 모든 의견을 행정부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바마 정권에서 트럼프로 바뀌면서 망중이성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이슈는 만약에 민주당이 되면 다시 민주당이 망중이성을 엎을 가능성이 있냐라는지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 가능성은 왜 그러냐면 코비드-19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좀 보는데 지금은 코비드-19을 해결하는 방법이 미국 입장에서 마스크 잘 쓰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언택이죠 언택으로 잘 수밖에 없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언택은 잘 안 됩니다 한국처럼 언택이 잘 되는 나라가 없죠 그런데 한국의 언택이 잘 되는 가장 큰 배경은 당연한 얘기지만 뛰어난 네트워크 품질이 있어요 통신망이 아주 잘 돼 있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청이나 공공방 쪽에서는 아직도 불만이 많아요 특히 저도 학부모지만 학교에서는 불만이 대단합니다 왜요? 느리다고? 그렇죠. 학교망이 아직까지 자기 욕구에 원활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신비 지원 몇만 원 해주느니 차라리 학교망이나 똑바로 해라는 게 우리나라 사실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각 교육청별로 와이파이 쪽 확충 그다음에 민프라고 측 얘기가 나오는 게 학부모 불만이 너무 높은데 오프라인 수업을 못하니까 이 쪽으로 자꾸 불만이 표출되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업의 질 차이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여에 따른 교육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 자체가 자꾸 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유학생분들도 아마 미국에서 온라인 현재 동영상 수업하신 분들 많죠? 그런데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의 인프라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수 국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온오프 병행 수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 온라인만 하면 되는데 온라인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온라인을 보장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LTE망도 제대로 안 깔리는 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유무선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그럼 오바마 정권에서 COVID-19 종식 선언을 하면서 이걸 방역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보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상으로 보면 얼마나 더 뻔하게 실제로 망투자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투자를 저해시키는 망주닉성을 예전처럼 오바마테론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5G 인프라도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자료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5G에 대한 정책 그다음에 초고속이나 광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정책이 바뀔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5G 투자 안 했는데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전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게 5G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 관련된 회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셨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예를 들면 통신사도 걸려 있죠. 그리고 휴대폰 여기 업체들도 많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5G 관련 컨텐츠 여기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5G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주식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반도체 어떻습니까? 반도체도 당연히 그래서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 IC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C가 저희 통신사 쪽을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어쨌든 텔레콤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IT하고 IT의 커뮤니케이션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통신사들이 연결고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통신사를 중간으로 보고 아랫단에서 소위 말하는 IT 쪽에 소위 말하는 휴대폰이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윗단에서 플랫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인터넷 플랫폼 업체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연관 사업들에 대한 영향이 지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텔코나 통신정비 쪽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체로 보면 언택 관련제는 총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은 넓게 보면 IT 쪽에 반도체나 나머지 업체들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사실은 5G가 만약에 죽게 되면 사실 IT가 살기 어렵다고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확대해석하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일단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두 사람의 5G 관련된 정책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혹시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가 되면 혹은 바이든이 되면 더 빨리 5G 망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우선순위에서 누군가 밀린다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이것도 거의 없나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통령 당선이 되면 여러 가지 정책 수립하는 시간적인 소유도 당연히 있을 거고 우선순위를 정화하게 될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낮죠. 사실 지금 재선됐다고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가능성은 당연히 낮은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기존 정책을 계속 어떤 식으로 확장해 갈 건가 볼 텐데 최근에 미국에서 정부 정책 쪽에서 가장 크게 내미는 것 중에 하나가 5G가 초창기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인터넷 고도화예요. 소위 말하는 광키블의 포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선 인터넷 인프라 자체도 더 중요하고 그런데 이 무선 인터넷 인프라 자체도 광케이블이 사실 백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초기세 인터넷 인프라가 안 좋아서 동영상 소비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유럽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집에서 머물게 하려면 인터넷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광투자에 대한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실제로 FCC가 그 관련된 광에 대한 투자를 20조 정도를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고 특히 저희 쪽하고 밀접도가 높은 일반적인 가치장비 시장 자체를 초기 발주 규모를 2조를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당장 나올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나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는 게 원래 진짜 5G는 28기가 맞나요? 그렇죠. 체르치대가? 그러면 이거는 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직진 거리도 굉장히 짧고 굴곡 이런 거 거의 다 못 통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깔아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현재 예상 규모나 뭘로 보더라도 도저히 이건 깔 현실적인 상황이 안 돼서 그냥 4.5G 정도 되는 중간 정도 지금 현재 5G라고 말은 하지만 5G는 실제로 별로 아닌 것 같은 그런 친구들로 그냥 적당히 깔 가능성도 꽤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진 않고 확실히 미래를 대비한다면 거의 모든 국가들은 5G 오리지널 28기가로 다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사실은 당분간은 지금 말씀하신 3기가에서 6기가 때 주파수를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장비회사들이 사실은 28기가라고 하는 초고주파 쪽으로 투자했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이 1위라면 사실은 3에서 6기가 일치 정도에 투자했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이 한 7, 8 정도로 많아요. 사실은요.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실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업체들이 특히 3에서 6기가까지 상당히 잘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버라이즌 관련된 최근의 동향을 봐도 사실은 가장 승부수를 띄을 만한 주파수가 3에서 6기가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기존에 잘하던 노키아나 에릭슨 쪽은 아무래도 3기가 밑에 주파수 쪽을 잘하는 쪽이었고 3기가 특히 3에서 3.8까지 기가를 굉장히 잘하던 업체가 너무나도 잘하시는 하웨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웨이가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미국이나 일본, 인도 시장에서 퇴출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웨이가 없는 무주공산 시장에서 삼성이 상당히 잘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 28기가 할지는 또 전 세계에서 삼성이 가장 빨리 기술적인 진보를 하고 있어요. 다만 28기가 할지를 삼성이 잘한다고 하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지 28기가로 커버리지를 전국으로 할 수 있다는 개념 정도로 커버리지 확장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삼성은 28기가 할지는 약간 맞다그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 건물 안에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한국으로 따지면 명동이나 강남, 여의도 쪽에 어떻게 보면 핫존 그래서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전국망은 3기가 일지부터 5기가 일지 정도로 사실 저 글로벌리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게 역으로 보면 하웨이가 없는 시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업체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물맛난 고기 같은 느낌이에요. 현재로서 혹시 그 화웨이 말씀하시니까 화웨이는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예를 들어 트럼프가 한 번 더 되면 혹은 바이든이 되더라도 거의 퇴출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화웨이가 사실 중국에서만 한참 장사해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명맹 유지는 얼마든지 할 거고 한 2, 3년 잘 버티다가 어느 정도 트럼프의 이런 그림자가 좀 벗겨질 때쯤 되면 다시 우리 세계로 진출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로 그냥 문 닫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문 닫지는 않아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 정책은 뭐냐면 사실 하웨이의 급속한 시장 확산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적정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기에는 사실은 하긴 어렵고 그냥 더 이상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만 봐도 하웨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20%의 ms는 그냥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전폭적으로 하위를 밀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20%의 ms는 그냥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내비두면 35%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어차피 3.5기가 엘즈 5G 초기 시장에서 많은 장비 선점에서 실패하면 문제는 5G 시장에서 초기에 들어가지 못한 장비 회사가 도중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장비 교체 이슈가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5 시장에서 중국의 대다수 나라에서 하웨이가 기회를 상실한다는 개념이 돼서 사실 6G가 가기 전까지는 6를 저희가 2028년도 정도부터 보는데 그때까지는 중국 시장에 사실 성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에 상당히 난해졌다는 거예요. 워낙 이제 지금 미국 대선이 초 관심이다 보니까 잠깐 상황 좀 설명드리고 다시 좀 여쭤봐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 상황 잠시만 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이 워낙 지금 미시간이 뒤집혔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관련된 질문 나온 주 위주로 몇 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주들은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확정 안 된 주들이 둘, 넷, 여섯 개 주 정도로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섯 개 주가 어디냐? 위스콘신은 95% 개표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미시건 83% 개표 상황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64% 노스캐롤라이나 94% 그리고 조지아 94% 알라스카가 43% 정도 개표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시간이 바이든으로 넘어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현재까지 AP 통신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역전은 안 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도날드 트럼프가 4% 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정말 미국 선거가 굉장히 업주당 뒤치락이 좀 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도 어디선가 정보를 계속 검색하시면서 역전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경우에 어떤 출처를 좀 밝혀주시면 저희도 한번 더 확인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도 계속해서 여러 뉴스 채널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미시간 같은 경우도 보면 도심 지역은 예를 들면 랜싱이라든지 디트로이트는 바이든이 확실히 좀 우세한데 나머지 지역 조금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는 또 트럼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아마 바이든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 보도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5G 얘기 조금 더 이어서 우리 김홍식 상무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김홍식 상무님 계신 하나금융투자에서 아주 이벤트를 뭘 또 세게 하신다면서요. 아 예 그렇잖아요. 저희가 오늘 홍보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또 나왔는데요. 아니 근데 뭐 나쁜 홍보가 아니라 또 우리 실시간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홍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이제 뭐 뭘 맞는 분위기도 한데 어떻게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 못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들이 투자가 들어가서 직접 만나는 사실은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TV로 들어오시면 저를 포함한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보면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직접 초대해 드리진 못하고 언택으로 저희가 만나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희망하시는 애널리스트를 일단은 미팅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분과 90분 동안 커뮤니케이션에서 궁금했던 거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 아까 이제 초창기에 제가 뭐 네트워크 장비에 관련된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이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래서 이런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좀 허심탄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신청 신청해 주세요. 하나금융투자의 수많은 좋은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직접 시청자분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신다는 거죠. 신청들 하나TV에서 아마 들어가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G 관련해서 또 워낙 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5G 쪽에 아직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해서 일단 5G 장비 흔히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5G 장비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광케이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나오는 예를 들면 5G 안테나 다는 무슨 타워도 있을 것 같고 안테나 다는 안테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수많은 부품들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생태계 정도가 구축돼 있고 그중에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분야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흐름 따라 정리를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5G 장비 회사들이 글로벌 에세라고 하는 삼성전자나 노키아나 에릭슨을 통해서 매출하는 구도 심지어는 하위를 통해서 매출하는 회사들이 있으니 사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 경로는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 유선장비하고 무선장비가 있겠죠 무선장비요 유선장비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유무선 통합형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완벽하게 분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유선장비지만 무선장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업체가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무선장비 쪽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기주국 장비와 그다음에 저희 건물 안을 담당하는 중계의를 포함한 인빌딩 장비라고 보충거로 건물 안쪽을 커버하는 장비 회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국은 소위 말해서 아웃도어 그래서 저희가 외곽을 담당하고 이걸 이제 중계기 쪽으로 연결해 주는 장비 일부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인빌딩은 건물 안을 커버리지해 주는 회사들을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약간 오차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가장 전통적인 설명이고요 유선장비 쪽 기지국 같은 경우는 크게 분류하면 저기 건물을 저희가 전송하는 전송망 광케이블에서 전송해 주는 대규모의 코어 네트워크 전송망 인터넷을 신호를 전달해 주는 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건물 안까지 끌어오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PC에 지금도 저희가 PC를 키고 있지만 초급의 인터넷을 가능해 주는 장비 그것도 5G 장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저희 5G 관련된 기지국의 뒷부분이 다 유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무선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기지국부터 저희 단말기까지 그래서 중계기 단말기까지가 저희가 무선 구간이고 기지국의 뒷부터 인터넷 구간은 다 유선이에요 혹시 우리가 집에서 쓰는 KT나 SK 이런 데 들어오는 유무선 공유기에 보면 2.5G 그 다음에 5G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5G랑 상관없는 거죠? 5G랑 상관은 없지만 그거를 보실 때 되게 헷갈리는 게 이게 무선이 유전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게 와이파이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 주파수가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와이파이도 점점 주파수가 위로 올라가요 올라갈수록 속도가 빠르고 파워풀해지는데 그 대신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장비는 뭐냐면 저희가 뒤에 보면 스위치하고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백번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장비가 실제로 저희 밖에서 AP라는 장비를 물리면 이게 공유기라고 보통 말씀하시죠 그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휴대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노트북도 가동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토탈리 해서 저희가 네트워크 장비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꼭 좋다 나쁘다까지는 아니고 어떤 회사들이 있다 정도는 말씀을 어떤 회사들이 있냐고 좀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저희도 계속 추천 많이 했던 KMW, A스테크 거기는 뭐 만드는 회사예요? 이 중에 그 회사들이 기지국을 담당하래요 기지국 담당 그래서 기지국을 담당한 회사가 KMW, A스테크, 기가레인, 뭐 그 다음에 RF텍 이론 회사들이 저희가 상장되어 있는 기지국 관련된 장비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계기와 그 다음에 스몰셀이라고 불리는 향후의 뭐 중계기랑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기지국과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스몰셀 장비 포함하면 스몰셀 장비는 국내에서 이노아레스 한 업체밖에 없어요 어디요? 이노와일이었어요 이노? 네 근데 이제 이 업체가 외의 경쟁사가 있었는데 사실 LTE가 넘어오면서 사실상 다 사업을 5G 쪽에서 들어오면서 다 사실상 사업을 전개를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노아레스 한 업체만 5G 스몰셀 할 수 있는 업체로 남아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중계기업체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현재로서 명맥을 유지한 업체는 냉정에 따지면 솔리드와 3G전자 그 다음에 HFR 정도만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HFR HFR 그래서 HFR은 좀 특이하게도 중계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지국에서 기지국 간에 저희가 신호를 주고받는 걸 프론트홀이라고 합니다 이 프론트홀 장비도 만드는데 그쪽 장비를 만드는 게 HFR과 그 다음에 솔리드예요 솔리드도 똑같이 중계기를 하죠 그런데 이 동네에는 이름들이 비슷하네요 HFR이 있고 RF텍이 있고 RFHIC이 있고 이름이 복잡합니다 헷갈리네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선적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초고사 인터넷 관련된 장비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관련된 장비들 그래서 FTTH라고 보통 그러죠 FTTH라는 장비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다산 네트워크스, 유비코스 같은 업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광케이블 설명드렸는데 광케이블에 대한 전반적인 담당을 해주는 회사가 최근에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이 많이 퇴삭했지만 과거에는 SNH라는 회사가 있었고 최근에는 코이버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소개 안 드리는 회사 중에서 부품단 회사들이 있죠 부품단 회사 중에서는 기지국과 중계기의 칩을 트랜지스터를 생산해주는 업체가 저희가 많이 추천드렸던 RFHRC라는 회사가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는 업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홀 쪽을 담당해주는 회사가 주로 보면 가장 최근에 작년에도 많이 화두가 됐었던 오이 솔루션 같은 업체가 있죠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의 광케이블에 실제로 본 광부품을 전성해주는 회사가 사실 대한강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드린 회사들이 5G 회사들은 많이 거론되는 대표 종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들 대체로 어디는 조금 더 어디는 조금 덜 이렇게 했습니다만 대체로 내년 한 1, 2월 상반기 정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직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온 김에 조금 더 푸져던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5G 관련돼서 내년도를 전망하면서 4차 랠리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어요 4차 랠리 그러면 1, 2, 3차가 뭐였냐라고 여태까지 5G 장비주를 저랑 같이 3년 동안 보신 분들은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저 사람이 못 얘기하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에는 5G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고 5G 시대에 대한 도래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면서 5G 장비 회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1년 동안 그랬다가 작년에는 사실은 보면 저희가 내수 관련된 수혜를 크게 입었어요 내수 관련? 네 그래서 국내 통증삼사 투자에 대한 수혜를 입으면서 주가가 또 한 번 레버랩이 됐던 게 작년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냉정에 따지면 수출의 한 해다 수출의 한 해다 제가 1년 동안 떠들었지만 냉정에 따지면 수출 관련된 매출이 그리 많지는 않았고 다만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삼성전자 8조 수주 공시가 컸죠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주가가 또 한 번 랠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은 아직 덜 나왔지만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3차 랠리를 한 거죠 그러면 제가 내년에 4차 랠리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 사실 수출 관련된 직접적인 수출 매출 성과가 나오는 게 내년일 거예요 성과는 내년에부터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과 비슷한 데칼코만인데 작년이 내수의 수출 성과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버랩이 됐다면 내년에는 수출에 대한 성과가 확인되면서 한 단계 레버랩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랠리를 저희는 연말 연초 정도로 봤는데 지금 이 추세라면 조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3분기 쪽 발표가 임박한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주가가 올라가면 사실 4분기 쪽에 대해서는 투자가들이 관심이 예상보다 없어요 왜냐하면 해가 바뀌는 관점이라 대부분 연말 정도부터 보면 저보다 연간 전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망과 저희도 포럼을 할 텐데 그러면 모든 투자가들이 관심은 내년이거든요 내년 상황에서 4분기 물어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단순한 체크포인트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내년도 전망을 하면서 주가를 갈 걸로 저는 봤는데 예상보다 이렇게 빠른 상태로 가면 4차 랠리가 빨리 시작돼서 예상보다 내년도 상반기 초에 생각보다 강하게 올 수도 있다는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실적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내년도 연초라고 보면 내년도 연초에 실적이 발생하면서 나중에 주가가 먼저 오르고 확인하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5장주차가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적 보고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저희 섹터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겠으나 올해 매출이 대략 어느 정도라면 내년 매출은 대략 어느 정도로 전 세계 5G가 커질 걸로 혹시 예상되는 게 있나요? 사실은 국내는 올해 아시겠지만 매출이 오히려 예상대로 줄었고 그런데 예상보다 5G만 보면 더 줄었어요 통신 3사에 발표된 캡백스는 저 예상대로 10% 언더를 줄 가능성이 유력한데 문제는 5G 투자만 보면 사실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 줄었죠 많게 20% 이상을 보는 게 리즈너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내 투자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보면 정부도 아시겠지만 디지털 뉴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5G 관련된 품질 논란 이슈가 또 소비자 단체 위주에서 엄청 거셉니다 그래서 국내 자체도 작년도 정도로 언박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해외 투자 자체도 보면 실제로 보면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했는데 냉정에 따지면 시작한 데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본 정도 말고는 특별히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정도 매출이 국내적 감소하는 거를 약간 메이크업 해주거나 오히려 메이크업을 못 해주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죠 올해라는 거죠 그렇죠 올해가 그러면 사실 올해 대략적인 장배사들이 실적은 작년 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실 기대치보다 미스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내수도 올해가 예상보다 바텀이 많이 내려간 상황이고 그래서 기저가 낮은 상황이니까 내년도의 기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고 해수출 쪽에서 저희가 약간 저희가 저번에 출연해서 3개월 정도 딜레이 말씀드렸는데 일부 업체 국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4개월 반 정도 딜레이라고 보셔야 돼요 일본은 3개월이 딜레이 됐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올해 연말 내년도 연초가 매출이 시작된 분기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관련돼서 내년도 수출 자체는 올해 베이스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매출은 웬만한 회사들이 올해 대비해서 아마 2배 성장한 회사들도 꽤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다 보니까 한 번만 더 중간에 잠깐 수출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정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미시간 뒤집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주셔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현재까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9.92%, 233만 4557표를 얻고 있고요 바이든은요 48.52%, 226만 9215표입니다 그래서 격차는 확실히 아까보다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뒤집어졌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곳이 지금 미시건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시건 말고 또 하나 위스콘신도 관심이 좀 많으신데요 위스콘신은 정말 초박빙입니다 49.37% 득표율 조 바이든 158만 5171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49점 앞에는 똑같고요 15%입니다 0.2% 정도 차이로 아주 박빙으로 지금 위스콘신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이 두 곳이 지금 현재 가장 치열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한두 군데 더 짚어드리자면 조지아, 조지아는 트럼프 50.48% 그리고 바이든 48.3% 대략 2% 정도,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지아 상황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트럼프 50.09% 그리고 바이든 48.69%입니다 그러니까 1.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10만 표도 채, 낮은 8만 표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집계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지금 치열한 접전이 있는 곳이 여긴 접전까지는 아니고요 알라스카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가 62.96%고 바이든이 33.11%인데 아마도 여기는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이 아마 커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지금 격전지 혹은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주의 지역에 대한 설명 조금 저희가 드렸고요 이제 시나리오는 이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기는 시나리오와 바이든이 이기는 시나리오가 아까만 해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이제는 매우 줄어든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미시건 같은 경우가 16개의 선거인단 16명의 선거인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20개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15개 조지아 16개 그리고 알라스칸 3개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 안 된 네바다 같은 경우는 6개의 선거인단이 있는데요 조 바이든이 49.23 그리고 트럼프가 48.59 굉장히 여기도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대선 상황은 되셨죠?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홍식 형 우리 김홍식 상무님께 마지막 5G 정리 말씀 듣고 다음 또 글로벌 라이브의 새로운 시작이 또 시작돼야 되니까 그 순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홍식 상무님께 5G 관련 정리 말씀 마지막 듣도록 하겠습니다 5G를 지금 들어가셔서 조금 손해난 분도 계실 거고 물론 이익 난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지금 들어갈까 말까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 타이밍 맞나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좀 정리를 할까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께 한번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 시점 나가는 시점을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게 저희 수주 산업인 5G 네트워크 장비의 산업이에요 저희가 역으로 제가 3년 전부터 5G를 얘기하면서 특히 2018년도 초부터 5G 장비주에 대해서 주가 움직이기 전에 되게 강하게 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저희 주가에 대한 특성 때문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PR에 대한 논란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5G 장비주 같은 경우에 사실 PR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올 수 있는 부분이 섹터이기도 해요 저희가 2018년도에 국내 투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5G는 수출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특히 5G는 기존에 있는 LTE와 3G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넘사백 수준의 상당히 엄청난 네트워크라는 설명을 제가 드리고 다녔죠 그러면서 사실은 5G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가가 많이 폭등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저희의 기대감에 어떻게 보면 함수인데 요즘에는 드림레이저라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 5G에 대한 천체적인 크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적인 혁명을 근간으로 사실 주가가 되게 많이 처음에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실적과 전반적인 각 나라들의 투자 환경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장비회사 주식을 들고 계시다면 특히 저희가 선발주자라고 하는 1등 사업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자신 있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지역 중에서 이제 시작한 나라는 한국이 저희가 본 시장의 유일한 시장이고 메인 시장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있고 또 재미있는 건 아까 28기가 일지를 얘기했지만 제가 28이 당분간 어렵다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28기가 일지가 당연히 되거든요 왜냐하면 28이 말 그대로 5G에 어떻게 보면 혁명을 일으킬 네트워크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언젠가 28기가 일지도 시장의 이슈가 될 거고 저희가 IoT를 가는 시대로 갈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결국 5G가 펼쳐질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 무궁무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28이 아직 투자가 시작단 된 상황이고 28을 통해서 저희가 IoT가 구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기도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자율차 구려다닌 거 구경 못 했잖아요 5G 커넥트가 시장이 취소한 나와서 어느 정도 시장에 자극 줄 때까지는 저희가 과연 걱정할 게 있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아직은 먹을 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려있다고 사실 걱정할 필요 없고 1등 사업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각 아이템별 1등 회사를 갖고 계신다면 기다리면 언젠가 정거점을 계속 극복하는 시점에 와요 저희가 제가 탑픽으로 얘기했던 킴 더블유 말해도 제가 5천 원부터 취소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8만 원이 갔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노이즈가 많아도 9만 원 갔었고 지금 6만 원까지 빠졌다가 또 오늘 7만 원을 찍던데 저희는 내년도에 12만 원, 15만 원 못 갈 일이 과연 있을까 그렇다고 보면 기다리면 먹는 게임인데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5G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또 우리 김홍식 상무님 모시고 질문들 또 해결할 날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쯤에서 우리 김홍식 상무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또 저희랑 함께 해주신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상무님 김홍식 상무님과 직접 또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TV 가셔서 또 김홍식 상무님과의 어떤 대화 시간 이런 게 아마 열려 있는 것 같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김홍식 상무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flare 은 ?!?!?!?!?!?!?!?! melts